안녕하세요. 맛빅토리입니다. 코스트코 야문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선고정하세요. 코스트코 야문센 소스 찾았거든요. 향으로 먹는거라 이 재료들은 필수입니다. 샐러리 1줄기나 구수 5,6뿌리 준비해서 썰어주시고요. 양파 80g을 얇게 채썰어주세요. 오이 1분의 1개는 반달썰기 해줍니다. 쪽파 3뿌리는 5cm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당근 50g은 얇게 채썰어주세요. 오징어 1마리 이용할게요. 오징어는 고기좋게 만들때 팔집을 내줄게요. 격자로 팔집을 내주세요. 3cm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다리도 먹기좋게 잘라주세요. 달군 팬에 물을 넣지 않고 오징어와 냉동새우 100g을 넣어서 익혀줍니다. 그린네를 잡아주는 맛술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없이 오징어를 데치는 원조가 저에요. 이렇게 익혀야 해물의 단맛이 안빠지고 향이 살아있습니다. 새우가 투명하고 오징어가 돌돌 말리고 통통해지면 다 익은거에요. 옆에 따로 건져주세요. 이건 태국 음식점에서 먹어봤는데요. 돼지고기 민지를 익혀주었는데 덩어리지지 않게 물에 풀어서 익혀주세요. 소스를 알려드릴게요. 설탕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라인주스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없으면 식초나 레몬주스 넣어주세요. 피시 소스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산발 소스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코스트코에서 먹어본 소스 정말 맛있었는데요. 고추도 썰어넣고 고춧가루도 양파도 넣어봤는데 다 맛이 안나는데 이걸 넣으니까 딱 그 맛이 났어요. 면은 아주 간은 녹두당면이에요. 한 달에 삶으면 넉넉히 2인분에서 3인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면은 딱딱함이 없이 보들보들하게 익으면 건져서 냉수에 한번 헹구어주세요. 차례차례 접시에 담아냅니다. 야채는 샐러리랑 양파, 오이만 있어도 되고요. 방울 토마토나 토마토를 썰어서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볶은 땅콩 있으면 꼭 넣으세요. 풍미가 좋아져요. 코스트코 야문쌤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소스 얼마나 맛있는지요. 진짜 진짜 맛있으니까 태국 음식 좋아하는데 못 드셔보셨다면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왜냐면 지금은 안파니까요. 재료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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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